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리설컴퍼니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일단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외계 행성의 폐공장이나 버려진 빌딩을 탐사하면서 다양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적인 생물체들을 피해 매 3일마다 폐철물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귀환한 다음에 고물들을 판매하는 게임입니다 주어진 수익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우주에 버려져 죽습니다 오늘은 저희 멤버들과 모두 같이 할 거예요 안녕 안녕 난 미효야 크라이핑을 잘하지 야 춤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는 안녕 나는 마리야 마리야 안녕 댕댕아 댕댕이야 이거 자 고물들을 주워오는 게임이니까 고물들을 주워오면 됩니다 여메아 아무것도 안보여 아 나도 안보여 여메아 마리가 죽었어 마리가 죽었다고 벌써? 아 고물들을 주워오는 게임인데 죽을 일이 있나? 안보여 안보여 어 여기? 어 여기 담긴 문 어 고양이다 고양이가 어딨어 고양이가 어딨어 어떻게 여기 쉰 때가 죽었어 고양이 하하하하 야 고양이도 파는 거야 야 고양이 고양이 파야지 혼자 오신다고 여러분 야 고양이는 어떻게 팔아 야 고양이가 그러면 한숨에 가져와 놓고 잠식해 오른쪽을 클릭하면 고물이 보인다 고물이 보인다 오 마이 갓 오 큰 나사다 얘들 여기 방 여기 방 큰 나사 줄게 이거 팔고요 이건 뭐야 이거 빼도 돼? 야 이거 뽑으면 몬스들이 가만히 나오고 어두워지고 아두 나리 크루스 아 이거 빼면 몬스가 많이 나온다고 야 그거 빼면 몬스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놔 야 그거 빼면 뭐 야 방사소 수치가 상상한다던데? 맞아 우린 얼른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린 죽고 말 거야 이예아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갑자기 여만이가 이거 뺐어 이거 자고 야 그거 뽑으면 안 되지 않아? 여만이가 뽑으면 안 돼 있어 새로운 야 얘들아 아무것도 안 보여 여만아 어디야? 얘들아 내 머리 위에 뭐가 올라왔어 여만아 왜 이렇게 해놨냐 야 내 앞에 이거 뭐냐고 여만아 죽었어? 응 여만아 나도 죽었어 그래 나도 죽어버렸어 에휴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늑대야 늑대야 안돼 늑대야 얘들 봐봐 늑대야 지금 머리 위에 벌레 올라가 내 꺼야 진정에 내 꺼야 자 심호흡을 하면서 너는 퍼질 수 있었는데 때야 퍼질 수 있어 내 꺼야 빠질 수 있어 나 문을 남겨 어? 우리 왜 다 사람 밖에 없어? 죽은 거 아니지 너는 구말이 없는데? 너는 떨어져서 죽었어? 야 이거 이거 c7 c7 안 죽었어?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시체! 시체! 아 시체에도 주워와야 되는구나 야! 고마리 죽었다! 어 뭐야! 벌레! 벌레! 야! 뭐야! 야! 벌레! 꼬지마! 야! 계속 죽는 건가요? 죽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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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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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음... 여기에 뭐 없는데? 뭐야? 아 뭔데? 이거 또?! 리허설 야 버리고 다시 들어가자. 어 그거 입구에다 돌아. 어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은 너무 쓸모없다. 너희들은 저기 살아라. 야 우리 신체를! 우리 버린다! 우리 버린다! 야 진짜 가져가야 돼! 아 얘네들은 버릴 쓸모없다 그냥. 여기 살아야 된다네 애기. 이 행성과 이 행성이 주민이 되어 살아가거라. 야! 뭐야 얘? 얘 뭐해? 내 목소리가 제일 돼! 늑대야 너 뭐해? 하치않아. 점프 못했어? 앞에 안 보였어. 내가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 얘 뭐해? 너 뭐해? 댕댕아? 내가 일단 좀 봐. 나 손대머리 바닥에 안 보였어. 안 보여. 댕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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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이거 괴물들이 우리 목소리를 따라해. 뭘 너무 무서워. 진짜로? 그래서 지금 미온님이 댕댕이 찾는 것도 괴물 목소리일걸? 괴물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네? 응. 아마! 이 정도로 안 보이는 거면 나 빼고 다 뒤져나가! 아 웃겨와라. 근데 여민아 내가 줄에 밟지 말라 했잖아. 내가 밟은 거야? 내가 밟았어. 내가 줄에 밟고 내가 터뜨렸어. 다 챙겨야 될까? 다 챙겨야 될까? 미안하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 그럴 필요 없겠지. 죽은 너희들 잘못이니까. 죽은 너희가 나쁜거야. 그냥 갈게. 맞아 우리가 나쁜거야. 우리를 실제로 아무도 안 살리고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괜찮아. 우리 엄청 죽어 없어. 아직? 가자! 자! 이 행성에는 일단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가 나온다고 하더구나. 야 말이야 야 저거 말이 버려! 야 저거 길에 밟는 놈이야 버려! 뭐야? 얘들 다 낚였어! 얘들 다 낚였어! 왜? 어디에 겪는데? 나 낚였어! 여기 안 낚였다고! 내 살려줘! 내가 어떻게 했다고! 왜? 안 낚였어! 내가 어떻게 해! 야 내가 어떻게 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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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많이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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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안 낚였다고! 안 낚였다고! 이거 어떡하지? 인프트 아무거나 쓰면 나와질거거든? 이거 나올 때도 계속 눌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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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리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마리야! 그냥 죽어! 마리야! 그냥 거기서 알람이나 해! 그냥 죽어 마리야! 어쩔 수 없다! 하하하하 의리보소? 마리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산 사람은 살아야 돼요! 여기 또 많이 주워 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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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엄청 많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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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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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위험해 여기? 나 아니야 으악 도와라 으악 도와라 으악 도와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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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고미 고미가 너무 큰 거 아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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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릴 게 없어 주먹 주먹 야 얘 못 건너 온대요 주먹 주먹을 어떻게 때리는데 나야 뭐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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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가져간다? 와 비비야 고기 치윗대 먹어 치윗대 치윗대 나가지고 가지마요 나 뭐 어떡하라고 이거 맨 시체다 싫어요 나 이런 플레이 싫어요 이거 어떡해 여기서 안되겠다 넌 여기 사라 으아악! 이거 모르겠다! 빨리 쏘져! 야! 몰라? 주위때도 지웅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주위때도 이거 어디야? 저게 어디야? 랩트패! 떨어져 죽었는데? 진짜 쓸모없다! 그냥 출발하자! 다 죽었구나! 야 어떻게 죽었대? 잘 있어! 멍청이들아! 안녕! 간다! 야! 야! 고마워! 아무것도 안하고 생겨져! 고마리 아무것도 안하고 생겨냈어! 뭔 소리가? 복가기였어!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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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복가기였어! 가볼까? 여기가 내가 할게! 야! 문 닫지마! 야! 고마리 죽었잖아! 문을 왜 닫아! 나 죽을뻔다! 아니 누가 문 닫았어! 아니 누가 문 닫았어! 나 아니야! 얘들아 안 닫았어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저기 끝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가자! 야 나가자! 비켜! 야! 야 어디서 더 가져올 거 있어? 짐 짱 많아! 가자! 이거 하나 줘봐!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은 거야? 방금? 뭐야? 왜 죽은 거야? 턴 하고 터지던데? 나 왜 죽었어? 지름을 밟은 거 아니야? 뭐야? 나 왜 죽은 거야? 진짜? 여기가 이제 고무를 파는 곳입니다! 일단은 이걸 팔려면은 얘한테 다 갖다 줘야 돼! 아 알았어! 이거 안 가져가면은 여기 벨을 연타하면 가져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제 깨어나신 거야! 이제 아이템 가져봐! 저 벨 눌러야 돼! 저 벨을 눌러야 돼! 저 벨을 눌러야 돼! 그거를 받았다! 400원을 벌었다! 400원! 와! 우리 400원 받았다! 와! 와우! 그만 누르래! 사났나 봐! 싫은데! 떠눌 건데! 으악! 으악! 누가 죽었는데? 으악! 으악! 깜짝이야! 으악! 이거 왜 안 가져가? 근데? 아니 한 번만! 눌러! 이거 안 가져가! 마리가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 아 저거 안 가져가! 어떤 보물이 있을까나요? 어떤 보물이 있을까나? 내가 조롱 팁 알려줄까? 뭔데? 마리야 이리 와봐! 어? 응! 사람을 보고 2를 누르면 밀 수가 있어! 계속 밀 수가 있지? 2? 민다고? 응! 그럼 그러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자! 뭐 근데 먹을 템이 없는데? 한번 가봐! 여기 아까... 으악! 밀어? 밀어? 아니 말이야! 그럼 밀으면 어떡해! 왜?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이거! 야 손정등이네! 누가 죽은 건데? 거기는 실제로 내가 가져왔는데 저기 터렛이 있어! 저거 건너면 템이 있나? 아니 내가 하나 죽어갈게! 아니요! 하나! 셋! 살았어? 춤추면서 가면은 살 수 있어? 오지마!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대! 가지 말자! 죽었어? 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니 거기를 왜 갔어! 아 여깄다! 오 여기 템이 있네요! 아! 다 가져왔어! 가자고 이제! 아.. 다 죽었네 보니까 아! 다 죽었네! 뭐! 변기잖아 변기! 변기 가져가야되는거 아니에요? 똥이나 한번 싸워! 응 하면서 내는 변기가 없더라고 그 변기 내려 그 변기 내려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니 이걸 누르면 되잖아 이거를 어 미안해 미안해 야 뭐해 왜 날 죽이는거야 난 변기를 죽인다는게 아니 변기를 때려 변기를 변기네 아니 뭐해 야 이 살인마야 엇보야 인마 날 뽑은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이건 뭐임? 어? 액체 슬라임이 있는데? 액체 슬라임이네? 말랑이 아닌 말랑이? 어 잠깐만 나 계속 간다 오 간다 고마워 고마워 오지마 오지마 거기있어 거기있어 아 여기도 먹을거 없는데? 아 아 내 내 내 말이 누가 떨었어 어 난 내가 때렸나 어요 야 이 슬라임 어떻게 해 슬라임 죽겠냐고 그걸로 어흐름꾸림 아 왜 리아는 아무도 안 들고가 몰라 왜 하는거야 그냥 출발하려고 그러고 그런거 아니야? 어? 다 버리고? 그런거 같은데? 저거 뭐야? 저거 뭐 강아지라고 부르는 개 같은데? 말하거나 소리내면 빨리 다 그러는거? 야 이거 소리내면 쫓아 오는거네 막말 안되 그 말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 저 있는데! 저 있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어? 구멀의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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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여기 사람이 있다! 유아! 오! 유인 유인! 쟤네는 귀이... 귀! 귀! 아하하하핳아아아하하하하하 구멀아리... 구멀아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왜 가나? 개만해! 아니 나를 앞보러 가고 있었는데? 댕댕아 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이거 뭐야? 벌써 나와?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 말하지마 말하지마! 이게 뭐야! 내 지적하자마자! 내 지적하자마자! 저 형 맹단 안 돼! 야 괴물아 여기다! 야 괴물아 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고! 여기있다고! 저 시작하자마자 나와? 저 쓸모없는 것들 진짜 뭐라고?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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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괴물이 너무 많아! 그니까! 아 왜 뭔 소리 안들려? 한 말인줄 알았는데 한 말인줄 알았는데 저거 뭐야 바퀴벌레 그거 혹시 춤췄나? 슬라임 춤추면 노래가 어? 어? 야 댕댕아 어딨어? 뱅뱅아 어딨어? 어? 뱅뱅아 어딨어? 어? 지금 나랑 댕댕이만 들어간건가? 하유차 쓸모없는 것들 어? 댕댕이 나왔다! 아니 집 바로 앞에 있는데? 야 왜이렇게 많아 티라노? 뭐야 저거 어떻게? 어 떨어졌다! 뭐하니 나 있어? 헉? 헉?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아악! 야 고양이를! 고양이를 고려야돼! 고양이 소리까지 나와드래! 고양이 소리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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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내 땐 움직이해! 아아악! 야 지냅대 언제 남았어? 손! 어! 지냅대! 야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지냅대 이제 제멋들한테서 우리 목적이 나오는 거 뭐 깜짝 놀라는데? 공포게임! 지냅대의 공포게임! 이게 뭐해? 이게 뭐해? 뭐야? 이게 샤워함이? 크악! 우와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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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죽을까? 우리 씨먹지 말라보! 미친데! 뱅대야! 그냥 살아만 돌아가라. 모든 게 있는다. 살아서도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여긴가? 야! 먹지 말고 살아 돌아가! 여긴 어딨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아닌가? 어? 나가는 게 어디야? 여기 막혔네. 아아악! 뱅대야! 사라가만 돌아가나오!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아니 뭔 일이었는데, 전부. 그 템 안 먹었다. 나가면 근데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 모임? 저 어떡함? 몰라, 너무 먼... 어, 저기서 빠이미? 야, 우리 시체들 봐봐. 오, 순천히 다니. 아니, 오, 호, 호. 어, 어떡해. 저 오른쪽에 진짜 봤을 텐데. 어? 아니, 괴물한테서 미현이 목소리 나요. 응. 괴물들이 우리 목소리 따라해. 와, 진짜 무섭다. 미현아! 이거 빼는 목소리 나왔어. 미현아! 이거 각자 개인마다 들려. 아아! 어디 가? 아, 저게 무서워. 아니, 고마리 목소리가 계속 나오네, 괴물들 목소리에서. 오, 나. 그래도 그물 듣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 나는 그물이 나보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아, 지금 우리 목소리 들려서 나가는 거야? 아니, 템을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템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이 쓸모없는 것들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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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투표도 얘 급하게 해줄까? 되게 안 죽었겠지? 야, 진짜 미안한데. 죽었으면 뒷고로 좀 메세지 좀 남겨봐라. 야, 누가 뒷고로 좀 메세지 좀 남겨봐.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 야, 다 죽었구나! 이 쓰레험 좀 봤잖아! 야! 야! 야, 이렇게 돌아와 escuela는데? 어디가, 어디가! 데미 돌아가지! kem한 오디.. 저 !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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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 motherfucker holy 오우 와 여기가 제일 위험했다 근데 우리 돈 못 벌어서 해고당할 것 같은데? 어? 해고앤 뒤? 우리 마지막이었어 이게? 아니잖아 마지막 인데 마지막이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우리 얼마 있지 이거? 이제 팔아야 돼 우리 220원만 넘으면 돼 늑대가 220원짜면 구해오지 않았을까? 많이 갖고 왔긴 했네 다 팔면 220원 나오겠지 뭐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조심해 그만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쫄보야 내가 누를게 비켜 야 내가 누를게 비켜 너 건물님 뭔데? 아 내가 누를게 됐다 야 80원인데 우리 80원인데 야 우리 죽어 이제? 아니지? 우리 죽을거야 이따키라 얘들아 니네 니네 헬멧이로 팔자 안 돼 이거 야 여배님 죽여도 팔면 5원 정도 나오지 않나? 내가 사브라라 시켰거든 어 애들 로엘리아 도망가 야 이리 와라 야 시동 걸어 시동 야 시동 걸어 시동 시동 걸어 시동 시동 걸어 시동 나 문 열어 어 잠깐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잠깐만 진짜 출발하는데? 문 열어 야 야 나 여면이 여면이 버렸었다 아기 여면이 버려졌어 ㅋㅋㅋㅋㅋ 여면이 여기 있는데? 아 나 버려졌어 얘들아 애들아 수고했다 우리 한국사는 해구당했다! 돈을 못 벌어왔겠다는 말이야! 네, 여러분들 이렇게 더 리셀컴보니 끝! 안녕!